좀 더 가까이 와 어깨가 닿을 수 있게 숨쉬는 소리까지 들리게 누가 떠오니 우리 자리 사이 안에 누구 하나 정도는 들어가겠네 짐승 맞긴 한데 물진 않 어 내 말은 적어도 지금 여기서 말이야 안 돼 라는 얘기는 말이 안 돼 그럼 니가 날 욕하지 왜 따라왔게 남녀 관계는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너의 그 네 번째 손가락의 자국 우리 본 지 아마 3분 정도는 됐다 갈겠어 뭐 어때 난 이미 때워졌어 우리 선이 약간 dangerous 어 이 자리에서 많은 전화기는 꺼둬 남자친구 사랑 얘긴 하지마 girl you know why 데려다 줄게 전환 됐고 나중에 데려다 줄게 밤공기가 차니까 오늘만 데려다 줄게 우리 친구님이 내 친구에게 데려다 줄게 꼭 내일 아침에 지금 이 술자리와 내가 치는 대사 슬로우한 분위기와 빨리 뛰는 맥박 지금 이 장면 어디선 가본 듯해 그제랑 비슷해요 주인공이 바뀌었네 니 친구에게 말 좀 해줘 가방은 챙겨가도 넌 좀 빼줘 너의 살짝 깨운 입술 찌푸린 미간에 짜릿한 기분까지 못된 게 너무나도 완벽해 이러다가 오늘밤 진짜로 난 변해 보름달이 안져도 난 늑대가 돼 너도 어차피 여운 제모가 문제가 돼 밤공기가 차니까 내가 꼭 데려다 줄게 있다 그러고 싶어 갑자기 또 매일 밤 들어 가방은 니가 데려다 줄게 전환 됐고 나 손에 데려다 줄게 밤공기가 차니까 오늘만 데려다 줄게 내 친구님이 내 친구에게로 데려다 줄게 내일 아침에 니 친구에게 말 좀 해줘 시간 됐어 이제 그만 가도 돼 가방은 챙겨가자 넌 좀 빼줘 집에 가는데도 다쳐 니가 왜 필요 우리 나쁜 게 아니야 다 큰 거야 내일이 되면 우리 얘기는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 나쁜 게 아니야 다 큰 거야 대충 믿고 나와 baby 데려다 줄게 전환 됐고 나중에 데려다 줄게 던 공기가 차니까 오늘만 데려다 줄게 니 친구님이 내 친구에게 데려다 줄게 내일 아침에 데려다 줄게 데려다 줄게 던 공기가 차니까 Ohatcha 매일만 데려다 줄게 alst hm Resistance 싱자 港 이ил 다 죽을 때 내 일하자면